사실 한 2년 전부터 아미이코젠 아미이코젠 노래 많이 불렀었는데, 주가가 사실 그렇게 기대 만큼 가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2년 전에 바라볼 때 모든 시계 바늘이 한 3년 후를 기약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. 뭔가 터질 것 같은데, 매출이 일어날 것 같은데, 뭔가 대량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부 시계가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일찍 보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재미없었다가 최근에 가격적인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이후에 다시 재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추세 전환이 좀 됐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대결 정모를 가져 나왔습니다.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우리나라가 바이오 쪽에 세균이라든가, 이번에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만, 바이러스 균들이 먹는 먹이라는 게 있어요. 배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물질이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전량 수입해서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이용을 하거든요. 바이러스 육성을 하거나 배양시키는 데 먹이로 쓰고 있는데, 그게 배지랑 레진을 합쳐서 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데요. 전량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국산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국채과제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아미코젠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송도에다가, 송도가 어떤 겁니까? 셀트리온하고 삼바가 전부 다 모이는 곳인데, 아주 인접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내년부터 의미 있는 시운전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19가 심했는데, 그 다음으로 겪을 수 있는 인류의 재앙적인 질병이 바로 내성이 생기는 항생제 관련된 얘기들이라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차세대 항생제로 불리는 엔돌라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기본 물질을 경쟁업체에 비해서 한 5분의 1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미코젠이 향후 내년도쯤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정말 내년도에는 뭔가 큰 기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들을 감안해 보면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지금 정도가 출발점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작년도에 건기식 식품이 BP도도 한 600억 정도 주고서 인수를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, 건기식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2차전지나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의 소부장도 지금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키워주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으뜸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군이 아미코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